김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제가 그냥 한번 꾸며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지금 많은 감독님들이랑도 얘기 나누고 있고 그래서 아미분들이 봤을 때 퀄리티가 되게 좋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보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제가 다 해보고 정리를 해봤어요. 이거 이거 찍고 이거 찍으려면 저 뮤직비디오를 8개 찍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컨셉 구성안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장르로 도전하고 싶었던 음악들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개를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다 정리를 해놨어 이제 감독님들이랑 몇몇이랑 미팅하고 지금 찍을 사람도 구해놨는데 문제는 그거예요. 노래가 데모밖에 안 나왔어요. 돈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내가 화보 컨셉도 내가 다 짜고 있어요. 기대해 주세요.